오늘은 드디어 김삿가님 10만 구독자 가입 실버바트 넘박식하는 정모날입니다. 일찌감치 정모장소로 왔습니다. 여기는 저희가 공부하는 초당소원입니다. 10만 구독 공부장소 아직은 구독자분들이 오지 않아서 조용하고요. 이렇게 강아지들만 저희를 반기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준비를 하러 갑니다. 쌀 이렇게 씻고요. 시래기 꾹 끓일 준비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.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야지요. 아 정신이 없습니다. 이렇게 도트림 육도 이렇게 썼고요. 자 시래기 꾹 끓이셨고요. 아 맛있어 언니? 누가 온 것 같은데? 아 핵식이 아직 안 들어가야지. 어 안으로 들어가야지. 안으로 들어가야지. 자 이렇게 명찰들. 내꺼 어디갔지 명찰? 네? 꼬드민 하자. 어째? 아 니꺼 니가 알아서 찾아요. 아핳. 아핳. 못 찾고 하지마. 아핳. 아핳. 여기가 오신 것 같은데. 강아지들 아이입니다. 아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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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예수님 역시 1등으로 오셨습니다. 사모님은요? 충주 목행. 왜? 에이 재미없어. 아잉. 간섭을 해? 간섭을 해가지고. 아이고. 떨어서 다 그랬어요? 아핳. 아이고. 어떻게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. 아.